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의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납니다. 어제 제가 목욕탕에 다녀온 이야기로 행복은 우리가 작은 배려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출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늘 나에게 물어야 된다. 나는 언제 행복한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한 분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참 용기를 내서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를 나누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진짜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존중 힐링TV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분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그분이 제 영상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행복했던 시기를 물어보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던 경험이 없다. 라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나한테 그 없다라는 결론이 두려워서 또 묻기가 힘들다. 힘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지만 내가 내려놓으면 남은 가족들이 그 힘든 것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사는 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마음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정말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까 봐 힘들까 봐 내려놓을 수도 없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한 것은 이제 제 생각에는 정말 내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는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스스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 그런 결론을 이미 내가 내려놓고 보기 때문에 전혀 행복하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아 드렸었죠. 어쩌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내가 편안하게 씻고 누웠을 때 그 느끼는 어쩌면 그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 힘든 것에 나는 오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배가 고팠는데 밥에 김치 하나만 먹어도 그 만족감, 그 충족감이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께 댓글을 다신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인간이라면 태어나는 그 순간 지금 환경이 어쩔지언정 축복받았을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은 예외의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 역시도 그런 환경에서 표현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의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댓글을 다신 선생님이 행복을 조금씩 찾아갔으면 기쁨을 내 안에서 기쁨을 조금씩 누려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요. 어떤 거냐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일단 감사하자. 지금 모든 상황이 죽을 것처럼 힘든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댓글을 쓸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댓글을 쓸 수 있는 손이 있고 또 핸드폰이 있고 또 이 글을 안다는 것 글을 쓸 수 있는 가끔 지금 요즘 세상에도요. 좀 연세드신 분 중에는 한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글 못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또 감사하죠. 물론 누군가와 비교해서 비교하는 순간 내가 행복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과 똑똑한 사람과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열등감이 생기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조금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새벽시장을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스스로 자신에게 지금까지 잘 견디고 살아온 것도 너 정말 대견하다. 애썼다. 잘했다. 너니까. 너니까 이렇게 견디고 왔다라고 첫 번째는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4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그 힘든 상황에 너는 한 번도 네가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해왔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일단 나를 인정해 주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희망의 불씨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첫째는 내가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인정하고 애썼다고 위로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러면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잘된 사람을 보면 오히려 더 열등감에 빠지고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위로하자 둘째는 감사하자 세번째 세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주세요 행자야 너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왔는데 정말 애썼는데 그래 감사하다 지금 이 순간에 너의 모든 것에 감사해 그런데 행자야 앞으로는 백세시대 뭐 재수없으면 150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삶을 넌 어떻게 살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막연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추상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서 그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돈이 들어가면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돈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나요. 저 역시도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봤고 남편 때문에도 힘들어 봤고 또 아이가 아파서도 힘들어 봤고 정말 제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해서 우울증에 힘들어도 봤고 그러는 가운데 우연치 않게 오직 생존의 욕구만 가지고 살던 제가 강사의 꿈을 가졌을 때 처음 이것에 도전했을 때 돈도 없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돈 만원이 없어서 모임에 갈 수 없었고 누군가가 애경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을 때 핑계돼서 못 가고 이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저도 겪으면서 제가 10년 동안 노력해 온 결과가 지금 이제 이만큼의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우연치 않게 스피치를 배우게 되면서 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그래서 강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학 졸업장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대학을 들어가지 라고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없이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잠을 줄이면 시간만 내면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저는 아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을 때는 길이 열리는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시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든 방법론을 찾아갈 때 되는 이유를 찾아갈 때 분명히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신 선생님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명존중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자살려방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참생명 자살려방 연구소 소장으로서 또 생명존중 힐링 TV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내 삶을 인정하자 애쓴 내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자 두 번째는 감사하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자 내게 묻고 물어서 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존중 힐링 TV 가족님들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댓글 달신 선생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고 그 선생님의 행복을 찾는다면 누군가에게 선생님은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행복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 길을 안내하는 힐링 내비게이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응원하고 생명존중 힐링 TV 시청하시는 우리 가족님들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또 댓글 달아주시거나 응원해 주시면 또 그런 내용으로도 방송하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에 갔다가 내일은 제주도에 갔다가 주말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주도에 가서 혹시 제가 방송을 이렇게 촬영을 좀 해가지고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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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